꿈 때문에 재상이 된 총각 옛날 어떤 총각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주막에서 묵는데 마침 그날 밤이 주막집 주인의 아버지 재산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각이 꿈을 꾸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어요. 꿈속에 백발 노인 한 분이 나타나더니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총각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오늘 밤에 내 제사가 있었지만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있고 뜰에는 복숭아 씨앗이 떨어져 있어 겁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네. 총각은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이튿날 아침에 꿈 이야기를 주인에게 해주었습니다. 아, 참으로 고마운 꿈을 꾸었소. 재산날 내 정성이 모자란 것을 총각의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깨우쳐 주신 거요.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소. 제발 하룻밤만 더 묵고 가시지요. 총각은 하는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막 주인은 마당에 떨어진 복숭아 씨를 내다 버리고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귀신은 복숭아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집 안에다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을 뿐더러 제사 때 복숭아를 쓰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날 밤에도 주인은 제사를 지냈는데 총각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자 어젯밤에 그 백발 노인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밤엔 잘 먹고 가네. 이게 다 총각의 덕일세. 나도 총각에게 진 은혜를 갚아야겠네. 이 주막집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동쪽으로 뻗은 가지 밑을 파면 틀림없이 금덩어리가 나올걸세. 그러거든 그 금덩어리는 내 아들에게 가져다주고 자네는 이 집 문턱을 목침이 될 만큼 베어달래서 그걸 가지게. 그리고 그 목침을 언제나 가지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걸세. 날이 밝자 총각은 꿈속에서 백발 노인이 가르쳐주던 그 느티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뻗친 가지 밑을 파보니 과연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백발 노인이 시키는 대로 그 금덩어리를 주막집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턱을 베어 목침을 하나 얻고는 다시 길을 떠났지요. 이리하여 총각은 서울을 향해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이상한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내 말 들어봐요. 총각은 분명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리 주위를 살펴보아도 사람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여 눈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분명히 그 소리는 목침에서 들려왔습니다. 총각은 하도 이상한 일이라 보자기를 풀어 목침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목침은 다시 말을 했어요. 서울로 가시거든 이 정승댁을 찾으시오. 그러면 아마 그 댁에선 따님이 큰 병에 걸려 걱정을 하고 있을 거요. 그런데 그 따님의 병은 그 댁 뒤뜰에 있는 연못 속에 사는 천년무근 매기가 독을 피우기 때문에 생긴 병이오. 그러니 그 매기를 잡아 죽이면 곧 병이 나을 테니 그 댁으로 찾아가 병을 고쳐드리시오. 참으로 이상한 목침이었습니다. 목침이 말을 한다는 것은 놀라웠지만 병을 낚여할 방법까지 알고 있으니 더 놀랐지요. 마침내 총각은 서울에 닿아 이 정승댁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사람들은 딸의 병 때문에 깊은 수심에 잠겨있었어요. 총각은 이 정승을 찾아 자기가 병을 보이며 도와주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은 총각의 손을 잡고 꼭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각을 데리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총각은 우선 여느 의원들처럼 병자의 맥부터 짚는 척했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진단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 대단한 병은 아닌 듯합니다. 아니 대단하지 않다니 그렇다면야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많은 의원이 다녀가면서 한결같이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던데 자넨 고칠 자신이라도 있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허나 이 병을 고치는 데는 두어가지 기구가 필요합니다. 어서 말하게 어떤 기구인지는 몰라도 당장 준비를 하겠네. 대장관에서 쓰는 풀무와 쇳덩어리를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정승은 하인들을 시켜서 풀무와 쇳덩어리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풀무으로 숯불을 피워 쇳덩어리들을 벌겋게 달구더니 그것들을 연방 뒤뜰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이래가지고 내 딸의 병을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소인이 왜 이러는지를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총각은 쉬지 않고 계속 쇳덩어리를 달구어 연못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쇳덩어리가 얼마나 연못에 들어갔는지 마침내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연못 위에 엄청나게 큰 메기 한 마리가 죽어서 떠올랐어요. 이것을 보자 온 가족들은 물론 총각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럴수록 총각은 그 목침이 신기한 목침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도 아파서 못 견디던 정승달의 병이 금방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정승과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총각이 자기네 귀한 딸을 살려준 은인이라면서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각은 총각은 그 뒤 과거에도 합격이 되고 벼슬에도 올라 드디어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이 모든 일이 다 그 목침의 덕이라 믿고 늘 목침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조정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재상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죽고만은 괴상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라 제일 높은 재상이란 벼슬에 오르면서도 총각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맡기는 벼슬을 마다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그 자리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총각이 재상에 오른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란히를 보기 위해서 대궐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목침에서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각은 얼른 목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재상이 지금 미를 보는 그곳은 원래 여우가 살던 굴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놈들이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면 젊은 부부로 둔갑하여 재상 방으로 들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자고 자고 한밤중에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변을 당하자 재상들은 놀라 기절을 하고 마침내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너희들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튿날 집터에다 장작을 쌓아서 기름을 치고 불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불 속에서 젊은 부부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들입니다. 그러거든 이놈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놈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당신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 재상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으니 사람으로 둔갑하여 젊은 부부가 된 여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달라고 졸라댔지요. 총각은 목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날이 밝자 목침이 시키는 대로 장작을 쌓아 불을 질렀지요. 그러자 목침이 말한 대로 젊은 부부가 불 속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너무하세요.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주신다더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젊은 남편이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장작개비로 젊은 남편을 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편이 죽어 넘어지는 것을 보니 순 여우였습니다. 이 사이에 암여우는 놀라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그 후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중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임금은 젊고 어여쁜 새 중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중전도 얼마 안이 되어 또 병이 들었지요. 이 바람에 임금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중전 이거 큰일 나지 않았소. 어서 병을 떨고 일어나셔야 하오. 마마 저의 병은 낫기 어려운 병인가 하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 있기는 해도 그 처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병으로 죽는 수밖에 별다른 놀이가 없사옵니다. 중전 그게 무슨 말이오.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이 있다니요. 어서 말해보시오. 내가 임금인데 안 될 일이 무엇이겠소.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어서 말을 해보시오. 황공하오나 재상에 간을 먹어야만 낫는 병이옵니다. 참으로 기절 초풍을 할 노릇이었습니다. 무슨 병이 재상에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말인가요? 임금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중전의 병이라 되든 안 되든 재상에게 한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인 그 총각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아무튼 소신이 중전마마의 맥을 한번 짚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까 하래 옵니다. 그래서 총각은 중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목침이 말했습니다. 중전이 계시는 방으로 가실 때 다 죽어가는 매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소매 속에 넣어가시오. 총각은 이번에도 목침이 식히는 대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목침이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전은 재상이 자기의 맥을 짚어 보러 왔다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겨우 타일러서 중전의 방으로 재상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재상이 방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소매 속에 숨겨간 매가 푸드덕 나래를 치며 날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전의 머리에 앉더니 중전 두 누나를 찌르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중전의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괴변이 벌어지자 임금은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놀라운 괴변이 일어났어요. 그렇게도 젊고 어여쁘던 중전이 피를 쏟고 한 마리의 암녀우로 둔갑하여 죽었습니다. 임금도 그때서야 재상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지요. 참으로 고맙소. 하마터면 그늘 날 뻔했고려. 그런데 이 암녀우는 언젠가 장작불로 젊은 부부를 태워 죽일 때 도망친 그 암녀우였습니다. 재상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 중전을 죽이고서 제가 둔갑하여 새 중전으로 들어갔으며 재상의 간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고 꾸며된 암녀우였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은 효자 옛날 어느 암행어사가 관가에서 잘못하는 일이나 백성들의 여러 사정을 살피려고 각 고을을 몰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어느 들판을 지낼 때였어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상주들이 쓰던 삿갓 모양으로 생긴 큰 갓을 웅덩이에 넣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라 하여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반갓을 쓴다 했는데 저놈은 그 반갓을 벗어 고기를 잡고 있구나. 천하의 고약한 놈이로다. 내 저놈을 따라가서 집안 사정을 알아보고 혼을 내주어야 겠다. 이것도 모르고 상주는 고기를 잡아 꾀미에 꾀어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뒤를 따라 마침내 그 상주의 집까지 갔지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손님 자고 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원 별말씀을요. 정 그러시다면 이 건넌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암행어사는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낮에 반갓으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그것이 밥상에 오를 텐데 왜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암행어사는 물고기를 어느 고기보다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저녁상에 들어왔을 때 암행어사가 밥상을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멀건 죽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뿐이었어요. 암행어사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름철이라 안방문과 건넌방문이 서로 열렸는데 안방에 자기 어머니 밥상에는 밥이 놓여있고 낮에 잡은 물고기가 조림으로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머리에 상주가 앉아 물고기의 가시를 정성껏 골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어요. 암행어사는 그 광경을 보자 세상에 저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탐복을 했지요. 조금 전에 자기가 아이들처럼 잡아온 물고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몹시 쑥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넌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손님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워낙 집이 가난해서 모처럼 오신 손님에게 죽을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손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님은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안 잡수십니다. 글살로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 사람은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장 조금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뭘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 할 뿐이지요. 그런데 주인장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물어봐도 좋을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실은 어제 낮에 이리로 오다가 주인장 반갓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분이 어찌 반갓으로 고기를 잡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노망이 되셔서 어린 손자들을 고기라고 잡아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기가 잡숫고 싶으면 손자들이 다 고기로 보일까 해서 생각하던 끝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반갓으로 고기를 잡아다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큰 부료가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크게 탐복했습니다. 비로소 그 상수가 반갓으로 고기를 잡은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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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효성어린 자식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탐복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마침내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자기가 암행어사란 것을 밝히고 그 상주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암행어사가 이웃마을로 가는데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반갓으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또 그 상주의 뒤를 밟아 그 집 건넌방에서 묻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암행어사에게 밥을 지어주고 고기 반찬까지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자기 어머니에게는 죽을 쏘어드렸어요. 그러나 낮에 잡은 고기는 조려져 어머니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암행어사는 벌써 이 상주의 마음씨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이 상주가 어머니 상 옆에 앉아서 고기의 가시를 골라주고 있을 때 였어요. 얘야 어쩐일이야 여태까지 날 안 죽는다고 그렇게도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무슨 변덕이냐 이 고기 먹여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암행어사가 짐작한 대로 이 상주는 불효 막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텐날 아침 암행어사는 그를 데려다 그 고울 사또에게 넘겨주며 큰 벌을 내리도록 했답니다. 도미가 된 고양이 옛날 옛날에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20년이 넘어도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고양이도 늙으면 망령이 드는지 사람보다 더 상전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기 반찬을 장만한 날이면 밥상이 안방에 들기도 전에 부엌에서 다 먹는다든가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든가 집안에서 누가 주인인지 구별이 안갈 정도였습니다. 이쯤 된 이 식구들은 고양이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생각 끝에 식구 중 한 사람이 고양이 두 눈을 꼭 가려서 바랑에 넣어 삼시별이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버리러 간 사람보다도 더 일찍 집에 돌아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집안에서는 이래저래 늙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온 가족이 골치를 앓았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그 골치거리를 없앨까 궁리를 하고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 보기 좋게 당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옳지 이번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를 해야지. 주인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식구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커다란 구럭 안에 생선을 넣어 고양이를 꼬드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럭 아가리를 단단히 동여매고는 커다란 돌을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양이 머리 위를 찔러서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지요. 고양이가 담긴 구럭은 흘러흘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고양이는 죽지 않고 있다가 바다로 흘러가서는 도미로 변했습니다. 어부가 그 도미를 잡아다가 팔았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고양이를 기르던 집이었어요. 도미를 샀으니 국물을 넉넉히 잡아 맛있게 끓이거라. 주인은 도미를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큰 솥에 도미를 넣고 국을 끓였지요. 솥에서 국이 끓는데 이상하게 솥 안에서 쟁그랑 쟁그랑 쇳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솥단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쇳소리는 계속 났습니다. 며느리는 국자로 국솥을 휘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쟁그랑 하고는 국자에 쇳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분명 고기만 넣었는데 웬 쇳조각이지? 며느리는 솥 안에서 쇳조각들을 꺼냈어요. 쇳조각들은 녹이 빨갛게 슬었는데 맞춰보니 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시아버지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칼을 본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고양이의 머리를 찔렀던 칼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식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었습니다. 그 국 한 숟가락도 먹지 말고 땅속에 묶어라. 시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는 고양이를 위하여 정성스럽게 온가족이 제사를 지내주었답니다. 안초라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을 초라니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뎀이 차분하지 못하고 덜렁대며 몹시 소선을 피우고 창피스러운 짓을 잘했으므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여자들처럼 얼굴에 분을 바르는가 하면 물지개 대신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러 다니고 때로는 남자이면서도 요강을 들고 나와 개울가에서 씻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자들처럼 봉숭아로 손톱을 물들여 다니는가 하면 무릎을 세우고 삶을 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이나 잔치집에 가면 자기 집처럼 수선을 피우고 덜렁대다가 곧잘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마치 철이 덜난 어린아이처럼 까불대고 날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초라니도 자기를 초라니라고 놀려대는 소리만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신을 보고 병신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초라니는 제 버릇은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초라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잔치를 열기로 작정했어요. 동네 동네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제발 초라니라고 부르지 말라며 술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라니는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앞으로는 자기를 초라니라 부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를 했지요. 그런 일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 초라니는 옛날과 다름없이 여전히 덜렁대고 까불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는 며칠 전에 초라니한테서 용승한 대접을 받았소. 그러니 여전히 그를 초라니라 부를 수가 없게 되었소. 그러나 초라니는 조금도 버릇을 고치지 않았으니 초라니라고 안 부를 수도 없소. 그러니 앞으론 안 초라니라 부릅시다. 이리하여 동네 사람들은 그 뒤부터 그 사람을 안 초라니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내 마누라가 최고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쓰라의 삼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을 해서 한집에 살았습니다. 초가을의 어느 날 마당에서 새 며느리가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놀러가고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무슨 얘기인지를 재미있게 하며 두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심심해서 사랑방문을 열어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순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순두부를 보자기에 싸서 여미고 너를 깐 다음에 묵직한 맷돌을 얹어두면 물이 빠져 두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무찜을 지고 큰 아들이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는 바가지에 순두부를 가득 담아 양념을 하고는 이것 좀 잡수세요 하고 제 남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큰 아들이 어떻게나 그것을 맛있게 먹는지 시아버지는 꼴깍하고 침을 삼켰습니다.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순두부를 가득 떠서 양념을 넣어 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허 이것들 봐라 시애비는 줄 생각도 않고 제 서방들만 먹이는군. 그때 셋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순두부를 얼른 떠다가 제 남편에게 주었지요. 이때 칭얼거리는 아기를 얻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애미야 애 배가 고픈 모양이다 젖 좀 줘라. 시어머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안겨주고 시아버지께 순두부 좀 드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것들 네 아버님께서 순두부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안 드렸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순두부를 한 바가지 떠서 양념을 쳐가지고는 사랑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드시구려 할머니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내 마누라가 최고구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속으로 외쳤답니다. 은혜 갚은 도둑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해 겨울 식량이 없어 식구들은 내리 사흘을 굶게 되었습니다. 밥을 달라고 보채던 아이들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축 늘어져 잠만 잤지요. 이러다가는 식구들 모두 굶겨 죽이겠구나.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웃 이웃 부자 김첨진의 집으로 곡식을 훔치러 갔습니다. 김첨진의 곡간은 안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곡식을 훔쳐내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첨진의 곡간에 숨어들어 곡식을 자루에 넣어 나오려는데 술 익은 냄새가 솔솔 코를 찔렀습니다. 살펴보니 곡간 구석진 곳에 묻어놓은 독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아 이거 얼마만에 맞는 술 냄샌가 아버지는 술 냄새를 맡다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퍼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마시다가 그만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김첨지 부인은 아침을 지을 쌀을 가지러 곡간에 갔다가 웬 낯선 사람이 쌀 자루를 베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식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김첨지는 한걸음에 곡간으로 달려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자식이 베고라 죽을 것 같아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왁자지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잘못을 빌었습니다. 아직 물건을 훔쳐내 가지 않았으니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볼 수 볼 수 없지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얻지 모르겠소. 김첨지는 도리어 아버지를 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쌀과 보리 몇 가마를 소에 실어 주었어요. 도둑놈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습니다. 이듬해 봄 가난한 아버지는 식구들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골에 주인이 없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해 농과 밭을 일구어 산골로 간지 10년 만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김첨진에는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첨진은 무명을 사다가 강원도 땅으로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보고는 이런 산골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이 집에서는 무명을 많이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집주인은 방에서 나오다가 김첨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주인은 너무도 반가워 얼른 김첨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김첨지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장 되십니까? 무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천석군 부자가 무명 장사를 하다니 옷차림 과 얼굴 을 보니 예전과는 다르구나. 주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절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나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혹시 밤나무 꼴 김첨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김첨지는 고개를 들어 집주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제가 십여 년 전에 댁의 곡관에서 곡식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자 김첨지는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때 김첨지가 아니셨다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무명을 팔러 다니십니까? 김첨지는 집안이 망한 이야기며 지금까지의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주인은 김첨지의 무명을 모두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도둑하게 주어 살림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은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보따리 보따리 찾은 보따리 장수 이 마을 저 마을 장이 서는 곳을 찾아다니며 옷감을 파는 보따리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따리 장수가 경기도 안성장으로 가다가 허기가 저 길 옆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주인이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보따리를 절고 위에다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 보따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허둥지둥 주변을 돌이번거리며 보따리를 찾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마당에 있기에 안심하고 보따리를 절고통 위에다 놓고 방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이게 어쩐 일이오? 나보고 언제 보따리를 봐달라고 했소? 난 아무 소리도 안길래 살피지를 않았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주인이 마당에 있으면서 자기 집 손님 짐도 보아주지 않다니 어서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아니 이 양반이 밥을 한 그릇 사 먹었으면 먹었지 보따리는 웬 보따리야? 두 사람은 옥신각신 싸움 끝에 원님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주막 주인에게 물었어요. 너는 여기 이 사람에게 밥을 판 일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희 집에 밥을 사 먹으러 들어가면서 지고 있던 보따리를 절구통 위에 벗어놓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봤어? 그렇다면 그 절구통 도적질을 하였구나. 네가 못 보았으니까 못 보았다고 하겠지. 그러나 저러나 그 절구통을 너희 집에 그냥 두면 절구통이 늘 행인들의 보따리를 도적질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게로 와서 보따리를 찾아달라고 할 것이니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은 일이로다. 그러니 그 절구통에게 벌을 주어야겠다. 너는 앞으로 사흘 안으로 그 절구통을 제주 목사한테 맡기고 맡겼다는 증서를 받아오너라. 하고는 주막집 주인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잃은 사람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만약 주막집 주인이 보따리를 돈으로 쳐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돈으로 받지 말아라. 그러면 잃어버린 내 보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보따리를 잃은 사람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따리를 잃은 사람이 주막 근처에 나타나자 주막 주인은 아주 반기며 그를 주막으로 끌고 가 점심도 저녁도 아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자 비단 이부자리를 내놓으며 돈 걱정하지 말고 편히 묵으라고 했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이렇게 이틀 밤을 잘 지냈어요? 내일이면 사또가 주막 주인에게 제주 목사의 증서를 받아오라고 한 날입니다. 주막 주인은 몸이 달았습니다. 천리도 넘는 제주를 그것도 절구통을 지고 언제 다녀온단 말입니까? 여보시오 내 값을 후하게 저드릴 테니 보따리 대신 이 돈을 받아가시오. 주막 주인은 돈을 내놓으며 보따리 잃어버린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 장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소용없고 꼭 그 보따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주막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혹시 우리 집 어린 놈들의 장난이 아닌가 애들에게 물어봐야겠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사꾼이 잃어버렸던 바로 그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따리 장수는 원님의 지혜로 보따리를 찾게 되었답니다. 도리와 개구리 아주 오래전 옛날 한 마을에 사이가 무척 좋은 두 사람이 위아랫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윗집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이긴 해도 벼슬을 하고 아랫집 사람은 아무 벼슬도 못 했지요. 그러니 윗집은 그런대로 살만하고 아랫집은 살림이 보잘 것 없었습니다. 살림형 편이 서로 달라지자 자연이 두 집은 조금씩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당도 같이 다니고 들로 산으로 쏘다니는 것도 항상 같이 했지요. 두 아이는 서당에 가도 공부는 뒷전이고 늘 놀 궁리만 했습니다. 윗집 아이 이름은 돌이고 아랫집 아이 이름은 개구리 였어요. 이름이 어째 사람 이름 같지 않지요? 그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땐 모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갑돌이니 강아지니 하고 말입니다. 우스꽝 스럽거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을 아이 이름으로 해서 불러야 오래 산다고 여겼거든요. 그래도 돌이나 개구리는 개똥이라는 이름보다는 나았습니다. 돌이야 이따가 서당 끝나면 물레방앗간 도랑 도랑 개구리야 뭐 할 건데 뭐 하긴 가재도 잡고 피라미도 잡지 개구리는 안 잡고 돌이 너 돌로 막고 싶어? 아냐 그냥 해본 소리야 두 아이는 언제 떠들었냐 쉽게 표정을 싹 바꾸고 얌전히 앉았습니다. 훈장님이 막 들어오는 참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가 싸준 점심보자기를 재빨리 풀어 펼쳤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당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얘 개구리야 어디가 도리는 요 며칠 새 개구리가 점심때마다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나?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개구리는 점심을 싸울 형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점심은 커녕 서당도 더 이상 못 다니게 될지도 모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개구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개구리 너 점심때마다 어딜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니? 사실은 뭔데 빨리 말해봐 점심을 싸울 형편이 안 돼서 그럼 진즉 내게 말했어야지 그러면 내 몫으로 밥을 더 싸우면 되잖아. 어쩜 서당도 그만 다녀야 할지 몰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공부가 더 머니 도리는 개구리가 하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구리 아버지가 벼슬을 못했지만 집안 사정이 그 정도로 나쁜지는 몰랐거든요. 도리는 도리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거예요.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개구리야 나 좀 봐. 도리는 개구리를 만나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리 계획은 자기 아버지 밥그릇을 자신이 감춰놓은 뒤 그걸 개구리가 찾아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다음날 아침 이었어요. 도리네 집에선 난리가 났지요. 부엉 리를 보는 여자 하인이 급히 도리를 찾았습니다. 도련님 혹시 뭔데요? 혹시 아버님 밥그릇을 못 보셨나요? 아버님 밥그릇이요? 큰일 났네. 아침상에 당장 울려야 되는데. 도리는 속으로 올타쿠나 하고 좋아라 했어요. 앞집 개구리라는 애가 물건 찾는 데는 귀신인데. 그러면서 도리는 하인 얼굴을 슬쩍 보았지요. 하인은 안달이 났습니다. 어서 그 도령한테 가서 물건 좀 찾아봐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도리는 하인에게 집안 식구들 몰래 쌀을 좀 내오라고 했어요. 이걸 개구리네 집으로 갖다줘요. 아무도 모르게요. 식구들 알면 밥그릇 잃어버린 거 다 들통나요. 알았어요. 하인은 제법 무거운 쌀 자루를 들고 아무도 몰래 개구리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도리는 그새 개구리를 만나 밥그릇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지요. 개구리는 도리가 미리 귀뜸해 준 대로 일렀습니다. 하인은 다시 찾은 밥그릇을 들고 좋아라 했어요. 아휴 하마터면 다리몽둥이 부러질 뻔했네. 개구리는 도리 덕분에 그날은 점심을 싸가지고 서당에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안가 쌀은 바닥이 났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점심을 싸가지 못했어요. 이젠 점심이 문제가 아니라 서당도 그만둬야 겠어. 개구리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도리는 개구리의 그런 얼굴을 보자 마음이 몹시 편치 않았지요. 그럼 어떡하지? 잠시 후 도리가 손벽을 쳤습니다. 개구리야 이번엔 좀 큰일을 하자. 큰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개구리는 영문을 모른 채 이번에도 도리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관하에서 돌아온 도리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리야 이리 들어온 무슨 일인데요 아버님? 도리 아버지가 문서를 싼 보자기를 가리키며 말 했습니다. 너 혹시 여기 있던 문서랑 도장 손댔니? 아니요 제가 그걸 손댈 일이 뭐 있어요. 그럼 큰일 났구나. 중요한 것인가요? 중요하다마다 자칫하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도리는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랫집에 개구리라는 애 있잖아요. 개구리? 그 녀석이 손댔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애가 서당에서도 없어진 물건을 귀신같이 찾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한번 불러서 알아볼까요? 도리 도리 아버지는 무척 다급한 판이라 악뒤 잴 것이 없고 머뭇거릴 새도 없었습니다. 개구리를 당장 오라고 해라. 아버님 개구리가 물건을 찾으면 뭘 주실 건데요? 이 녀석아 물건을 찾기나 하고 나서 뭘 바래도 바래야지. 찾기만 하면 쌀 한 섬을 주마. 잠시 후 개구리가 불려 왔습니다. 개구리는 도리 한테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듣고 나자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야 웃음이 나왔겠지요. 개구리야 꼭 찾아야 돼. 못 찾으면 큰일 난데. 개구리는 잠시 녀석아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제법 궁리를 하는 척 했지요. 한참을 그러고 나더니 개구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서당 물건 찾는 것 하고는 비길바가 아닌데요. 개구리야 차근차근 생각해봐 너는 뭐든 못 찾는 게 없잖아. 도리는 조바심이 난 자세로 안절부절 못하는 척 했지요. 잠시 후 개구리가 물건이 숨겨져 있는 곳을 댔습니다. 도리가 손살같이 달려가서 물건을 찾아왔어요. 도리 아버지는 개구리가 기특해서 애초에 약속한 쌀 한 섬에다 한 섬을 더 얹어주었지요. 개구리네는 그 쌀로 여러 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쌀이 다 떨어질 때쯤의 일이었어요. 관하에서 돌아온 도리 아버지가 도리를 급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난번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진 않았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란 일 때문에 불렀다. 나란 일요? 개구리라는 녀석 요즘도 신통력이 좀 있니? 신통력 이라니요? 물건 찾는 제주 말이야. 도리는 속으로 덜컥 했습니다. 지금까지야 다 자기가 감춘 물건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도리 아버지는 다짜고짜 개구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개구리가 불려오자 도리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개구리야 지난번에 니가 우리 집 물건 찾아준 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나란 일에 너를 뽑아서 한양으로 올려보내기로 했다. 예? 저를 한양으로 올려보내요? 도리 아버지는 이웃나라에서 왕의 도장인 옥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개구리 니가 그 나라에 가서 옥새를 찾아주고 오렴. 개구리는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도리를 보니 도리 얼굴도 죽을 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그동안의 이를 다 털어놓을 수도 없었지요. 게다가 도리 아버지는 개구리를 벌써 한양으로 올려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도리와 개구리는 끙끙 알았습니다. 개구리야 걱정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며칠 뒤 도리는 개구리한테 이웃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일렀어요. 개구리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도리가는 꾀라는 게 기껏 몇월 며칠에 개구리네 집에 불을 지르기로 한 겁니다. 물론 개구리네 식구들은 피하게 한 뒤에 말이에요. 마침내 개구리가 한양에 가서 임금님을 만났지요. 임금님은 개구리를 이웃나라에 보내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 이웃나라 하고 오히려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숨어있는 물건을 기가 막히게 알아낸다지. 그러면 이 함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렴. 그러면서 보자기에 싼 소그만 함 하나를 개구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아이고 도리 개구리를 죽이는구나. 친구 도리를 원망하면서 자기 이름을 들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임금님은 물론 둘러싸고 있던 신하들까지 입을 쫙 벌리는 겁니다. 과연 듣던 대로구나. 임금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자기를 끌러보아라. 임금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하 하나가 보자기를 끌렀어요. 그러자 옥돌로 된 함이 나왔습니다. 함 뚜껑을 열자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요. 개구리는 그때서야 임금님을 비롯하여 신하들이 왜 놀랐는지 알았습니다. 개구리가 돌함에 오래 갇혀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개구리는 이제 싫든 좋든 이웃나라로 가게 생겼습니다. 개구리야 이번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네가 옥새를 찾아주면 그 나라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할 거다. 임금님은 개구리의 손까지 잡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옥새를 꼭 찾아주고 오라고 말입니다. 개구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덜덜 떨기만 했지요. 이웃나라에 도착하여 임금님을 만나자마자 개구리는 도리가 이른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게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렴. 한 열일쯤 지난 도리가 갑자기 울어댔습니다. 개구리 시중을 듣던 사람이 왜 우느냐고 물었지요. 내 고향집이 지금 막 불에 타서 울었소. 그 말을 곧바로 임금님한테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알아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말 그대로 였습니다. 물론 고향에 있던 도리가 서로 말을 맞춘 그 시간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임금님은 무척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지요. 어떻게 그 먼 곳에서 불이 난 것을 알아맞힌 단 말인가. 그것도 시간까지 그대로. 개구리 내 재주를 짐이 인정하노라. 내 옥새를 꼭 찾아 죽어라.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의 얼굴빛이 싹 변했습니다. 개구리 제주를 직접 듣고 본 가닭이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러다간 한 달이 다 지나게 생겼어요. 개구리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향집은 불에 타버리고 자신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와있는데 그나마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어쩔지 몰라서 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문고리를 밖에서 잡아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구리는 겁이 덜컹 났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낮에 얼굴빛이 변하던 신하였습니다. 개구리는 그 순간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금세 알아차렸지요. 옥새를 감춘 신하가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신하는 먼 곳에서 불난 것을 알아맞히는 개구리의 신통력을 보고 밤마다 개구리 곁을 서성댄 겁니다. 그러다가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자 뛰어든 거지요. 제가 옥새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개구리는 당연히 그러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개구리는 이튿날 날이 새자마자 임금님을 뵙자고 했지요. 아직 한 달은 안 되었지만 혹시 그새라도 일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옥새는 궁궐 뒤쪽 연못에 있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연못 물을 퍼내도록 했어요. 물을 다 퍼내자 옥새는 과연 그곳에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많은 돈과 물건을 개구리에게 주었어요. 우리나라에 돌아오자 우리나라 임금님도 개구리에게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개구리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서 나오자 고향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향집에 불이 난 것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고향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입니다. 고개를 넘다가 잠시 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개구리를 해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개구리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팠거든요. 개구리에게 별 재주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더욱 시샘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개구리한테 덤벼들 기회를 얻기 위해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몹시 초조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괜히 심장이 뛰잖아요. 마침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발 아래로 폴짝 뛰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잽싸게 개구리를 잡은 뒤 돌멩이 하나를 집어 개구리 다리를 짓니기려고 했어요. 다른 짓을 하면서 초조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개구리는 죽을 상을 하고 고향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도리가 자기 식구들 밥 안 굶기려 한 일이 너무 커져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고 등골에 식은 땀이 쭉 흘렀지요. 그런데 무사히 여러 시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도리 때문에 개구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사람이 깜짝 놀라 돌멩이와 개구리를 떨어뜨렸어요. 돌이 어쩌고 개구리가 저쩌고 하는 말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분명히 개구리는 등을 돌리고 앉았기에 자신이 하는 짓을 모를 텐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의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자식 귀신같네. 뒤꼭지에도 눈이 달렸나. 그 사람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버렸대요. 물론 뒤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그 후로 불탄집도 다시 짓고 가져온 돈과 물건들을 도리와 둘이 절반씩 나눠가진 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삼온초 삭힌 물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깍듯이 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수께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들였지요. 그래도 아버지 병은 영 낯질을 나눠 효자 마음의 근심이 가득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주를 왔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보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보호 이러는 겁니다. 효자가 대답했지요. 아버지 병안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번 봅시다. 이러는 겁니다. 효자 귀가 번쩍 띄었지요.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환자를 여기저기 진찰해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효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낳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소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낫는 병이라서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지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 수 없구려. 이 병은 산짐승의 간 두 개와 산세의 간 한 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한 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세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순서로 들여야만 나을 것이오. 그리고 아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대원하게 끝말이오. 효자는 고마워 어쩔 줄 몰라하며 스님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토끼가 돌이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토끼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았지요. 다음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 기다렸어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 거리며 포르륵 날아오르다 살짝 그물에 걸렸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어요.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더 나았지요. 그 다음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 기다렸어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 어슬렁 하다가 푹 함정에 빠졌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구나. 효자는 늑대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효자는 뜰 듯이 기뻐했지요.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어요. 효자가 그 이를 까맣게 잇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나가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있는 겁니다. 아주 누렇게 이사까지 패였어요. 어 이게 무슨 풀일까? 몇 폭이 베어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백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알아보고는 그게 삼혼초라는 풀이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 이삭을 빠서 메주처럼 뛰었다가 찐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효자가 그렇게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노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는데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한 잔씩 마셔보았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소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제잘제잘 주절이 주절이 떠들어댔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지요. 또 한 잔씩 더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 하거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질을 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꼭 미친 늑대처럼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고라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까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 팍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 했습니다. 다들 생각했지요? 삼온초 삭힌 물은 두 잔 넘게 마시면 안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삼온초 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삼온초 삭힌 물 삼온초 삭힌 물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어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삼온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삼온초 보단 세 개의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고치느라 죄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깃든 풀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한답니다.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 강원도 횡성 땅에 태기 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무 많기로 이름난 산이었지요. 그 산자락에 손장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성이 손씨라서 손장사가 아니고 손아귀 힘이 세서 손장사 였습니다. 어찌나 손 힘이 센지 아무리 큰 황소도 손장사가 목덜미를 움켜주면 꼼짝 못했지요. 그런데 손장사는 나이 사십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워낙 가난한 데다가 깊은 산골에 사니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해야 말이지요. 어찌어찌해서 딱 마흔 살 되는 해에야 착한 색시를 만나 혼인을 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얻었지요. 마흔 넘어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 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루에 아이를 재워놓고 두 내외가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지러지게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외가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아이는 벌써 없어지고 마당에는 호랑이 발자국만 어지러이 나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 간 거지요. 발자국 크기로 보아 얼추 황소만 한 호랑이였습니다. 이미 물어 가버린 걸 어떻게 해요? 여보 내가 꼭 아이를 구해오리다. 손장사는 호랑이 발자국을 쫓아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다보니 호랑이 골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아기 오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앞뒤 가릴 것 없이 들어갔지요. 다행히도 호랑이는 없었습니다. 아기만으로는 배가 안 찰 것 같았는지 다른 먹이를 더 구하러 간 모양이에요. 아가 다행이다. 어서 집으로 가자. 손장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기를 안고 굴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굴속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장사가 깜짝 놀라 굴 입구 쪽에 보니 뭔가 노런 것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호랑이가 돌아온 겁니다. 손장사 머리털이 쭈 뼛 섰지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말이에요.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굴속에 들어갈 때 엉덩이부터 뒤밀었습니다. 혹시 굴속에 뭐가 있나 없나 꼬리를 휘휘 저어 살핀 다음에 뒷걸음질로 슬금슬금 들어갔지요. 그러니 손장사 손에는 기다란 호랑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놈이 들어오면 나와 아들 녀석은 여기서 죽고 말 거야. 그러니 이놈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야지. 손장사 는 호랑이 꼬리를 힘껏 움켜 지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는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겠지요? 굴 입구가 좁으니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내빼려 했습니다. 힘겨루기가 시작된 거예요. 한쪽은 황소만한 호랑이 또 한쪽은 손힘세기로 이름난 손장사 끌고 당기고 아주 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손장사라 해도 황소만한 호랑이 힘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좁은 굴벽에 이리저리 부딪혀서 온몸에 멍이 들고 손 힘은 점점 빠졌습니다. 안되겠다 무슨 내가 죽고 말겠어. 그때 호랑이 가랑이 사이로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랑이 부랄 이었어요. 손장사가 퍼뜩 생각했습니다. 옳지 저걸 잡아야겠다. 원래 짐승이건 사람이건 그곳이 급소거든요. 몸에서 아주 약한 곳이란 말입니다. 논란 통에 바싹 오그라든 호랑이 부랄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콱 움켜 쥐었습니다. 그러니 호랑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이 무너지는 듯 엄청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한번 몸부림치고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지요. 그 순간 손장사 머리 위에 뭔가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곧 손장사도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 뒤 손장사가 정신을 차려보니 머리가 후끈후끈 했습니다. 호랑이가 죽으면서 싼 똥이 손장사 머리 위로 쏟아진 거예요. 호랑이 똥이란 게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더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용을 쓰며 싼 똥이니 아주 뜨거웠지요. 그걸 뒤집어쓴 탓에 손장사가 머리를 홀랑 된 것입니다. 당연히 머리카락도 죄다 빠졌지요. 손장사는 터럭 없는 민머리가 되어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 아이가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머리털이 있는데 제 아버지만 머리가 맨송 맨송 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아이들이 놀릴 게 아니겠어요? 쟤네 아버지는 대머리 빈나리라고 그래서 손장사 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리 머리가 맨송 맨송 해요? 창피하게 손장사는 자기 머리가 그렇게 된 사연을 쭉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제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창피하게 생각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했어요. 아버지 머리가 번쩍이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자 자기도 아버지처럼 머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 뒤로 손장사의 아들이 장가를 들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하면서 후손을 많이 퍼뜨렸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대머리가 많이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대머리가 하나둘 늘어난 것이랍니다. 그러니 오늘날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한테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은 용감한 손장사의 비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쥐님과 쥐놈 옛날 어느 야트막한 산에 꽝하고 맷비둘기하고 까치가 살았습니다. 셋은 같은 새이면서도 성품은 달랐어요. 꽝하고 맷비둘기는 아주 건방지고 까치는 참 겸손했습니다. 우는 소리만 해도 그랬어요. 꽝은 꺽꺽 맷비둘기는 구구하고 건방진 소리로 우는데 까치는 깍깍하고 겸손한 소리로 울잖아요. 그게 왜 건방진 소리고 겸손한 소리냐고요?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산이고 들이고 온통 눈으로 덮였지요. 그러니 새들이 먹을 것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 사흘을 내리 굶었더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셋이 의논을 했습니다. 꽝이 말했지요. 내 말을 잘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저 산 아래 굴 파고 산은 쥐 서방이라는 놈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놈 가진 양식이 넉넉하다는 소리를 내가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지. 그러니 그 놈 한테 양식을 좀 얻어먹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맥비둘기가 말했습니다. 맞다고 그 얘기는 나도 들었다고 구구 그 놈이 아주 부자라고 하더라고 구구 그러니 양식을 좀 달라고 하자고 구구 마지막으로 까치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까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까까 아무튼 굶어죽기 전에 어서 양식을 얻으러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꿩이 가보기로 했어요. 꿩이란 놈 배가 고파 죽겠으면서도 목을 빳빳이 세우고 쥐 서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여봐라 거 고향이 밥 되다만 쥐놈 있으면 좀 나와보는 게 좋을 거다. 쥐 서방이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꿩이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양식을 좀 구워주는 게 좋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부하가 치밀어서 얼른 부엌에 들어가 부지깽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꿩의 뺨을 힘껏 후려 갈기며 소리쳤지요. 배가 고프면 네 배가 고프지 네 배가 고프냐 어디 와서 건방진 소리를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깽이가 불붙은 부지깽이였나 봐요. 그때 꿩의 볼에 벌겋게 된 자국이 여태껏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엔 맷비둘기가 쥐 서방을 찾아갔어요. 맷비둘기도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는 쥐 서방 내 대문을 두드렸지요. 어이 거 남의 집 뒤주에서 쌀 훔쳐다 먹고 사는 쥐놈 좀 나와 뭐라고 구구 쥐 서방이 들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 나왔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맷비둘기가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내가 사흘을 굶었다고 구구 그러니 훔친 양식 좀 나누어주면 좋겠다고 구구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문 옆에 세워놓은 넋가래로 맷비둘기 머리를 힘껏 호려 갈기며 소리쳤지요. 훔친 양식이 곡관에서 썩어놔도 너 같은 놈은 못주겠다 이놈아.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맷비둘기가 머리를 맞아도 아주 되게 맞았나 봐요. 맷비둘기 정소리에 퍼럭해 멍든 자국이 여태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까치가 쥐 서방을 찾아갔어요. 얌전하게 문을 똑똑 두드렸지요. 부지런한 쥐님 댁에 계십니까 깍깍 쥐 서방이 들으니 아주 흐뭇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만 어쩐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까치가 공손히 인사하면서 배가 몹시 고파서 찾아왔습니다만 양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깍깍 이러는 겁니다. 쥐 서방이 기분이 좋아서는 까치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지요. 밖이 줍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러고는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한상 잘 차려서 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시구려 까치는 배가 불룩해지도록 얻어먹었지요. 까치가 그때 얻어먹긴 정말 잘 얻어먹은 모양입니다. 그때 나온 배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불룩하게 나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꿩볼이 벌개지고 맥비둘기 머리가 펄해지고 까치배가 불룩해진 거래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된통 얻어맞아 멍들고 누구는 잘 대접받아 배가 불룩해진 거랍니다. 차돌먹은 호랑이 옛날 어느 곳에 열 살 먹은 어린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새님 한 분이 문간에서 목탁을 지며 동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어머니는 쌀을 바가지에 담아주며 아이더러 그것을 새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아이가 바가지를 들고 나가자 새님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쌀을 받아 바랑에 부으면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 어머님 좀 뵙자고 해라. 우리 어머니요? 오냐 스님이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단다고 여쭈어라. 잠시 후에 아이의 어머니가 문간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시주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소승이 댁의 아드님 상을 보니 상이 좋지 않아 그냥 돌아설 수가 아니 제 아들이요? 예 아주 상이 좋지 않습니다. 스님 어서 말씀해주세요. 제겐 단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이의 상이 좋지 않다니요? 말씀드리지요. 댁의 아드님은 열두살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나쁜 운명을 다고났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어머니는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만 아드님이 열두살 되는 애 생일이면 호랑이가 올 것입니다. 스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소승이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그 나쁜 운명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어머니는 스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찰떡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도를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라드님께 주어서 집 뒤 바위 위에서 호랑이를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이 궁금해서 어머니는 스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오면 호랑이가 보는 앞에서 진짜 찰떡을 맛있게 먹으라 하십시오. 그러면 호랑이도 먹고 싶어서 좀 달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거든 호랑이에게 찰떡을 주지 말고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도를 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진짜 찰떡을 맛있게 자꾸 먹으라 하시고요. 이 말을 마치자 스님은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스님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아이의 어머니는 개울가로 나가서 찰떡과 비슷하게 생긴 차도를 많이 주워 왔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열두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어머니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아들에게 찰떡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워다 놓은 차돌 중에서 찰떡과 똑같이 생긴 차돌 몇 개도 주웠지요. 아들은 찰떡과 차돌을 함께 호주머니에 다 넣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 뒤 바위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스님의 말대로 큰 호랑이 한 마리가 골짜기가 울리도록 으르렁 대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보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호랑이가 어떻게나 큰지 황소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정신을 가다듬고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호주머니에서 찰떡을 내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혓바닥을 휘둘러 입맛을 다시더니 아이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호랑아 호랑아 이 찰떡 참 맛있다. 이거 줄게 너도 한번 먹어봐. 아이는 호주머니에서 단단한 차돌을 내어 호랑이에게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가 주는 것을 받아 널름 입에 넣고 깨물었지요. 물론 아이는 진짜 찰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호랑이도 이빨에 힘을 주어 차돌을 열심히 깨물었어요. 그러나 너무 힘을 준 탓에 그만 이빨이 몇 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 아이가 겁이 났어요. 야 이것 봐라 저 아이는 힘이 굉장하구나 나는 이빨이 부러져 먹을 수가 없는데 저 아이는 아주 맛있게 잘도 먹네 여기 이대로 있다간 힘이 센 저 아이에게 잡혀서 잡아먹힐지도 모르겠는걸 어서 도망을 쳐야지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아이는 스님의 꾀로 무서운 호랑이를 물리쳤고 그대로 별일 없이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심술 많은 공주 옛날 어느 고울에 어떤 늙은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 삼형제에게 보물 한 개씩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구슬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피리를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조끼 하나를 각각 물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에게 준 구슬은 굴리기만 하면 돈이 쏟아져 나오는 전생주라는 구슬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준 피리는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졸이 쏟아져 나오는 병색 적이라는 피리 였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에게 준 조끼는 그것을 입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불견의 라는 조끼 였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보물을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죽었다는 어머니의 소문이 온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리하여 그 소문은 마침내 그 나라 대걸까지 전해져 들어갔습니다. 임금의 딸인 공주는 그 소문을 전해 듣자 몹시도 그 보물들이 탐났습니다. 이리하여 공주는 그 보물들을 빼앗으려고 우선 큰아들을 대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큰아들을 잘 대접해주며 정답게 해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공주가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주자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간 전생주를 굴려보이며 돈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요? 공주는 그 구슬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널름 주워 감추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깜깜 어두운 광 속에다 가두어버렸어요. 다음날 공주는 다시 둘째 아들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둘째 아들을 정답게 대해주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병생적을 꺼내어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직접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자기가 불어보겠다면서 빼앗더니 그만 그것을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깜깜한 광 속에다 가두어버렸습니다. 한편 막내는 형들이 대궐로 불려간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자 퍽 걱정을 냈습니다. 그는 형들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물을 빼앗기고 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했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그 불견이라는 조끼를 입고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대궐 앞에는 창을 든 문지기들이 무서운 얼굴로 버티고 서있었어요. 그러나 막내 아들이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도 문지기들은 통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막내 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대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디 있나 하고 이방 저방을 샅샅이 기웃거려 보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막내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 아우는 마침내 공주의 방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것도 모르고 형들한테서 빼앗은 전생주와 병생적을 내놓고 기뻐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막내는 자기의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이 보물들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막내는 큰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누가 온 줄 알고 소스라 치며 그 보물들을 얼른 이불 속에다 감추어버렸어요. 막내 아우가 그 이불 밑에 보물을 꺼내려고 이불을 치켜드는데 입고 있는 조끼 자락이 나쁠거려 그만 공주한테 얼굴을 들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기겁을 하며 소리소리를 질렀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막내 아우는 그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참으로 운수가 나빴어요. 밖으로 뛰쳐나온 막내 아우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우물 옆을 지나다가 아가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보았지요. 막내 아우는 빨갛게 익은 아가위를 따서 먹었습니다. 배고프던 허기가 조금은 노이는 듯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가위를 먹고 나니 자꾸 코가 길어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코는 자꾸만 길어져 마침내 땅바닥에까지 닿았습니다. 막내 아우가 이번에는 누런 아가위를 따먹었어요. 하도 배가 고파서 우선 배나 채워놓고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막내 아우가 그 누런 아가위를 따먹자 그렇게도 보기 싫게 늘어졌던 코가 이번에는 점점 짧아지더니 본디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이 붉은 아가위를 심술 사남 공주에게 먹여서 혼을 좀 내줘야 겠다. 막내 아우는 붉은 아가위를 많이 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궐 앞으로 가져가서 아가위 사려 아가위 사려 하고 외쳐댔지요. 마침 이때 공주가 대궐 문에 와 있었습니다. 아까 자기 방에 들어온 도둑이 못 빠져나가게 대궐 문을 단단히 지키라고 일러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가 뜻밖에도 아가위 장수에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익은 붉은 아가위가 먹음직스럽게 보여 공주는 그것을 사먹었지요. 그러자 공주의 코가 보기 싫게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공주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없이 의원을 부르고 온간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일이 하여 대궐라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 틈을 다서 다시 조끼를 꺼내 입고는 공주의 방 이불 밑에 있는 전생주와 병생적을 도로 찾아냈습니다. 이 보물들을 손에 넣자 막내 아우는 다시 조끼를 벗어 감추고는 임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감마마 공주께서 제 두 형을 어딘가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제 형들을 불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에도 들어주지 않았지요. 막내 아우도 하는 수 없었습니다. 병생적이란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금방 창과 칼을 든 병사가 수천명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겁을 먹은 임금은 벌벌 떨며 막내 아우의 두 형을 광에서 풀어주었답니다. 이리하여 삼형제는 어머니가 물려준 보물로 그리 잘 살았답니다. 그러나 심술사나운 공주는 땅에까지 닿는 긴 코 때문에 일생을 눈물로 보냈답니다. 개똥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란 사람이 살았는데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인 것이 머리가 조금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덜어 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도 장가는 아주 잘 들어서 섹시가 참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아주 약삭빠른 건달 두 녀석이 살았어요. 이 건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개똥이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그 덜 떨어진 개똥이 녀석이 잘난 색시를 얻었으니 돼지 목의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무어냐. 누가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녀석의 색시를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서로 짰습니다. 꾀를 내어 개똥이 색시를 빼앗기로 말이지요. 건달들이 개똥이를 불러내 살살 깨었습니다. 여보게 개똥이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하세. 무슨 내기인데 이야기 내기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걸세.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재산을 자네한테 주고 자네가 못하면 자네 색시를 우리한테 주는 걸세. 달 떨어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건달 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그전에 장사를 할 땐데 말이야. 당나귀 등의 항아리를 잔뜩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팔러 다녔거든. 그러다가 하루는 허허 벌판에서 난데없이 소나귀를 만났지 뭐야. 사방을 둘러봐도 비 그을 때가 있어야지.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있길래. 버섯 갓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했네.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어놓고 말이야. 세상에 버섯이 얼마나 크기에 둥치에 당나귀를 메어놓고 버섯 갓 아래서 비를 피했다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건달 녀석이 말을 꺼냈어요. 나는 말이야 우리 집 살림살이 장만한 얘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뭐 별게 있어야지. 나는 바늘 한 개를 물려받았네 그려. 그래서 그 바늘 한 개를 대장관에서 녹여 살림살이를 만들었는데 소치며 냄비며 대접도 만들고 나시며 호미며 쟁기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아무튼 그릇이며 연장이며 쇠부치로 된 건 죄 만들고 아직 반토막이 우리 집에 남아있네 그려. 바늘이 얼마나 크기에 살림살이를 죄다 만들고 반토막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개똥이 자네 자리일세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건달 녀석이 재촉 했습니다. 그런데 개똥이는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워낙 아는 이야기도 없거니와 두 녀석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게하고 긴가민가 싶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저 멍청스레 뒤통수만 글적거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는가? 그럼 자네 색시는 이제 우리 찾을세.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게나. 건달 녀석들은 낄길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개똥이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보통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네.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왔습니다. 죽을 쌍을 해가지고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끙끙 알았지요. 그 꼴을 보고 색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요. 개똥이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서 여차여차 했다구요. 그러니까 색시가 한다는 말이 거참 잘됐소. 안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개똥이는 더 죽을 상이 되었지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아주 몸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젠 역락없이 호라비가 되었네. 서러워서 어쩌나.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마오. 내가 설마하니 그 건달들한테 빼앗겨갈 성십소.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시구려.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길랑은 아예 하지 마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성에 집동을 하나 커다랗게 묶어놓았어요. 개똥이 덜어 집동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할 테니 당신은 집동을 센 채로 대굴대굴 구르면서 깔깔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동을 쓴 개똥인지 개똥을 품은 집동인지가 마당 한쪽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건달 녀석들이 찾아왔어요.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개똥이를 불렀지요. 이복에 개똥이 집에 있나? 그러자 색시가 시채미를 뚝대고 거짓 대답을 하는데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는데요. 어쩌녁에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하고 오늘 아침에 달기 낳은 매새끼를 드리고 나무 없는 산으로 꽝 잡으러 갔어요. 아참 속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지요. 이러는 겁니다. 거짓말도 이쯤 되면 금메달감 이지요. 그러니 건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색시를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예끼 멋이 어째요? 고양이가 강아지를 어떻게 낳으며 달기 매를 어떻게 낳는단 말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강아지랑 하루 매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나가요? 또 나무 없는 산은 어디 있으며 그런 산의 꽝 사냥은 웬 말 이고 게다가 촉 없는 화살에 시위 없는 활을 들고 갔다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색시가 맞받아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버섯 둥치의 당나귀를 메고 버섯 까다래서 피를 피했다는 건 말이 되오? 반을 한 개로 온갖 살림살이를 만들고 반토막이 남았다는 건 또 어떻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저기 저 집동도 웃는 법이오. 그러자 그러자 정말로 마당에 서있던 집동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고르며 깔깔 웃는 겁니다. 색시가 이때다 하고 호통을 쳤지요. 저것 보시오. 집동이 다 웃지 않소. 그러니 건달길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몬이 막혀서 얼굴이 벌개 가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호라비 신세를 면했어요. 이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옛기 집동이 다 웃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 옛날에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했어요.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족족 종이에 적어 꼭꼭 접어서 커다란 자루에 자꾸 담아놓는 겁니다. 남들한테 들려주지는 않고요. 얼추 대여섯 해를 그리하다 보니 어느새 자루가 꽉 찼습니다. 자루가 꽉 찬 대신에 이제 세상엔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남아 있게 되었어요. 원래 이야기라는 것은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온 세상에 이야기란 이야기는 모두 자루 속에 가두어 놓았으니 당연히 들을 이야기가 없었지요. 아이는 자라 아가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 방 대들보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서너 해가 지났어요. 아이는 이제 총각이 되었지요. 어느새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고개 넘어 어느 마을에 색시 깜이 하나 있어서 홀레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홀레를 어디서 치르는가 하니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집에 가서 치렀거든요. 총각 장갑원을 마련을 한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 할 때 였습니다. 그 집에서 머슴일 하는 아이 하나가 총각 방 앞마당을 쓰고 있는데 어디서 말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보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얀 녀석이 우릴 자루에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혼내주자. 마침 내일 이 녀석이 고개 넘어 마을로 장가를 간다니까 그때 혼내주는 거야. 자루 속의 이야기들이 도깨비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든지 한 곳에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게 도깨비로 변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얼추 10년이나 그리 묵혀두었으니 그게 도깨비가 안 되고 배기겠어요? 그 도깨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이 녀석이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새파란 샘물이 되어 있을게. 그랬다가 이 녀석이 마시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거야. 나는 그 아래 길가 배나무에 탐스러운 청실배가 되어 달려있을 거야. 그랬다가 이 녀석이 따먹기만 하면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나는 신부집 혼례청 방석 아래 한 뼘자리 독침이 되어 서있을 거야. 이 녀석이 맞절을 하다가 찔리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도깨비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걸 들으니 머슴 아이 등꼬리 오싹 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도련님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 먼저 가겠네. 머슴 아이는 다음 날 총각이 장가가는 길을 꼭 따라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사모 쓰고 관대 입고 흰말 등에 높이 타고 장가갈 채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고삐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머슴 아이가 덥썩 나섰습니다. 자기가 꼭 가겠다고요. 그러고서 신랑 일행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높다란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목이 마른 겁니다. 마침 고갯마루에 샘이 하나 있는데 새파란 샘물이 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예 말 좀 세워라 저 샘물 좀 마시고 가자. 총각이 머슴 아이한테 말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 아이는 못 들은 척 그냥 말을 모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말 세우라 하니까 안 들리냐. 총각이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샘물을 그냥 지나쳤어요. 이 녀석이 왜 따라 나서서 물도 못 마시게 하나. 총각이 토들토들 했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지나다 보니 이번엔 길가에 배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먹음직스런 청실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총각 입에 군침이 돌았어요. 예 말 좀 세워라 저 배라도 좀 따먹자. 그런데 이 머스마이가 이번에도 못 들은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가는 귀가 먹었나 보다 하고는 말에 탄 채 손을 뻗어 배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스마이가 말고삐를 낚아 챘습니다. 말이 펄쩍 날뛰었지요. 총각이 배를 타려고 손을 쭉 뻗으면 배가 쑥 아래로 내려오고 손을 내려 배를 잡을 듯 싶으면 배가 쑥 위로 올라가고 몇 번을 이러다가 또 그냥 지나 지나 쳤습니다. 총각은 부하가 있는 대로 치밀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혼사를 치르러 가는 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별렀지요. 이놈 어디 홀래만 끝나봐라 아주 혼을 내줄 대다. 이렇게 신부 집에 다다라서는 이제 홀레식을 치를 차례 였습니다. 홀레 상을 차려놓고 촛보를 밝히고 신랑 신부 맞절할 순서가 되었어요. 예쁜 색시가 다소곳에 앉아 절을 하고 총각이 넙죽 엎드려 절을 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머슴 아이가 갑자기 홀레 청으로 뛰어들더니 총각을 와락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 통에 홀레 청은 난리가 났어요. 신랑은 넘어지고 신부는 놀라고 홀레 상은 엎어지고 구경고는 시끌시끌 했습니다. 총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머슴 아이 멱살을 바싹 움켜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니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도 못 따먹게 하고 홀레 식까지 회방을 놓아서 개코망신을 주느냐 홀레 식만 끝나봐라 아주 시도곤을 놓을 테다. 머슴 마이가 숨이 탁탁 막혀서 도련님 이 멱살 좀 놓으시오.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그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는 홀레 청 아래 방석을 들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석 밑에 한 뼘이나 되는 독침이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홀레 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지요. 그제야 청각이 머슴하이 멱살을 놓고 손을 덥석 잡으며 네가 내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부터 갈 뻔했다. 하면서 거듭 고마워 했습니다. 그렇게 홀레 식을 마치고 청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달려가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자루를 끌러서 꼬기꼬기 접어놓은 이야기들을 허위허위 죄다 풀어준 일이랍니다. 여우와 학 일곱마리 까치 새끼가 아래서 깨어났습니다. 여우가 이 새끼들을 보고 그 중 한 마리만 주면 나머지는 안 잡아먹겠다고 깨었어요. 까치는 하는 수 없이 사랑스러운 새끼를 한 마리 여우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다시 한 마리를 더 줘야 안 잡아먹겠다고 했습니다. 까치는 다시 새끼 한 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또 딴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해서 마침내 일곱 마리를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렀는지 그 자리에 쓰러져 낮잠을 잤어요. 새끼를 다 잃어버린 까치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학 한 마리가 너울너울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은 까치에게 물어 까치가 우는 까닭을 알게 되었어요. 에이 바보야 니가 속았구나 앞으로는 새끼를 절대로 주지 말아라. 여우란 놈이 어디 나무 위에 너희 둥우리까지 올라올 수 있어? 안 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러나 이때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여우는 잠이 든 척 하며 학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 못된 것 어디 두고 보자 내 저놈의 학도 깨어서 잡아먹고 말 테니까 이리 이리 하여 여우는 그 뒤 학을 잡아먹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웅덩이 까를 어슬렁 어슬렁 걸어가던 여우가 그때 마침 올챙이를 잡아먹는 학을 보았습니다. 나는 누군가 했더니 학이었구나 마침 잘 만났어 안 그래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이거 아주 잘 됐구만 아니 날 찾아가는 길이라고 응 우리 집에서 오늘 생일 잔치를 연단 말이야 나하고 같이 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 해놨어 이런 시시한 올챙이가 아니고 학은 그만 여우의 간사한 꾀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학은 여우를 따라 어두컴컴한 여우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우굴 속으로 들어가니 잔치는커녕 여우는 학을 잡아먹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학은 그제야 비로소 여우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골밖에서 모기가 앵 하고 울었어요. 이 소리를 듣자 학은 퍼뜩 용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우야 저 소리가 들리지 않니? 무슨 소리 말이야? 앵 하는 소리 들리지 않아? 저게 무슨 소린데? 저것도 몰라? 저게 늑대 소리야. 널 잡아먹으려고 온 거지. 어서 내 날개 밑에 숨어. 여우는 벌벌 떨며 학의 날개 밑으로 몸을 오그리고 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가 앞을 못 보게 되자 학은 여우를 새색을 끌고 굴 밖으로 나왔지요. 그러고는 학이 날개를 노무리고 도망치려는데 자기가 속은 것을 눈치챈 여우가 학의 다리를 쾅 물었습니다. 이 바람에 학은 놀라 여우의 입에다 흰똥을 쌌지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여우의 입은 학의 똥으로 하얘지고 학의 다리는 여우가 잡아당겨서 오늘날처럼 길어진 거랍니다. 구두새 영감에게 받은 감동 옛날에 유명한 구두새 영감이 하나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재산을 혼자서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나이가 차 결혼을 했는데도 살림을 따로 내어주지 않고 모두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들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살이를 통 모르는 지독한 구두새 영감이라고 비웃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새 영감의 집으로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척은 구두새 영감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꽤 하나를 둘러댔습니다. 오늘 아저씨 댁으로 오다가 참으로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예 오는 도중에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아 그래 상여를 처음 받나 누군가 죽은 괴로군 아저씨도 참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 그래 누구나 죽으면 상여에 실려 산으로 가는 법이거늘 무엇이 이상하다는 것인가 그 듯의 영감은 콧방귀만 띄었습니다. 상여를 보니 글쎄 송장이 두 팔을 관밖으로 쭉 뻗고 있는 겁니다. 뭐 송장이 두 팔을 관밖으로 뻗어 손을 폈다고 예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죽을 때 유언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 해서 유언대로 했다지 않아요? 참 별사람이 다 있군 왜 그런 이상한 유언을 했을까 찾아간 친척은 옳다 됐다 싶었습니다. 구두세 아저씨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유명한 구두세 였답니다. 그래서 구두세 영감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라서 그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서 죽게 되자 이 세상의 다른 구두세들을 위해 유언을 했대요. 어떤 유언을 들어보세요 그 유언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아 뜻만 들이고 말을 안하니 답답하지 않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두세 노릇을 해도 죽게 되면 재물을 가져갈 수 없고 빈손으로 가게 되니 생전에 꼭 써야 할 것은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죽으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라고 유언을 했다지 뭡니까? 과연 그렇구먼 이 이야기는 구두세 영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아이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어 따로따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부터는 꼭 써야 할 때는 돈을 쓸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줄 아는 딴 사람이 되었답니다. 도깨비와의 씨름 옛날 어느 마을에 샌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샌님이 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걸치고 어둑어둑 해가 다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없이 웬 장대같이 커다란 게 길을 떡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장난을 치나 하고 낯짝을 빠니 올라다봤더니 글쎄 점점 키가 커지더래요. 내가 도깨비를 만났구나. 샌님은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살다 살다 오밤중에 씨름하자는 놈은 처음 보네. 할 일이 없거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가 샌님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를 빠니 올려다봤지요. 그랬더니 키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자칫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샌님은 두 팔을 썩 걷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아랫도리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란 놈이 맥없이 넘어졌어요. 기운도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고 그만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판만 더 하자는 겁니다. 실타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샌님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란 놈이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 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었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샌님은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며 말했지요.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확 잡아채 엎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코방아를 찌었어요. 기운 하나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또 한 판을 더 하자는 겁니다.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샌님은 이번에도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도깨비란 놈이 허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또다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샌님은 주먹을 불끈 지고 말했지요.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번쩍 들어 맺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또다시 한 판을 더 하자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는 날이 새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샌님은 슬금슬금 개걸음을 치다가 냅다 주랭랑을 놓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몇 걸음도 떼기 전에 도깨비가 달려들어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아저씨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할 수 없이 도깨비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하다보니 열판이 넘어가고 백판이 넘어가고 몇 판인지 셀 수도 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어느새 가슴 벗겨져 작심 부서지고 상초는 푸스스 귀신처럼 풀어지고 두루마귀는 발기발기 찢어져 너펄거렸어요. 샌님은 기운이 쭉 빠져 털퍽 주저앉아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도깨봐 이러다가 나 죽겠다 더는 못하겠다 제발 좀 보내다오 하지만 도깨비는 그러거나 말거나 죽자사자 덤벼들기만 했습니다. 샌님은 도저히 안되겠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바로 곁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샌님은 옳지 됐다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도깨비를 소나무로 밀어붙였어요. 그런 다음 재빨리 칙넝쿨로 도깨비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러고 나니 새벽달기 꽃기요 울더랍니다. 이놈아 나는 간다 씨름을 더 하고 싶거든 소나무하고 실컷해라.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깨비가 뒤에다 대고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나서 뒤도 안돌아보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쇠죽을 쓸어나온 머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샌님 꼴을 보고 화들짝 놀라 울었습니다. 샌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샌님은 손을 저으며 아이고 말도 마라 동구박 소나무 아래에서 도깨비한테 붙잡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그 도깨비란 놈을 어떻게 했나요? 겨우겨우 소나무에 묶어놓고 도망쳐왔다. 그 말을 듣고 머슴은 단걸음에 동구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소나무 둥치에 도깨비는 없고 웬 닳고 닳은 빗자루 몽댕이가 꽁꽁 묶여있더래요. 머슴은 그 몽댕이를 집으로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살라버렸는데 그 뒤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왕굴 장굴대 이야기 옛날에 왕굴 장굴대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주인집 도령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왕굴 장굴대가 경마잡이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주인집 도령은 말을 타고 왕굴 장굴대는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갔지요. 말에다 밥 광조리를 달고 가는데 한참 가다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도령은 밥을 저 혼자만 먹고 왕굴 장굴대한테는 한술도 주지 않았어요. 도령님 저도 배가 고픕니다요 했더니 이놈아 양반 배가 고프지 종의 배도 고프다더냐 하면서 길 재촉만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오줌 노려간 사이에 왕굴 장굴대가 남은 밥을 죄다 퍼먹고 대신 똥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또 길을 가는데 도령님 밥이 오래되면 똥 된대요. 그러니 어서 남은 진지 드십시오.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또 밥이나 한술 먹어볼까 하고 밥 광조리를 열어보니 죄다 똥이었어요. 이게 웬 똥이냐 그거 보십시오.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떡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떡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먹을 게 뻔했지요. 왕굴장굴대가 떡을 사가지고 오면서 손으로 뒤적뒤적 만지며 왔습니다. 이놈아 더럽게 시리 왜 그러느냐 오다가 머리가 가렵길래 긁었더니 이가 떡 속에 빠진 모양입니다요. 에이 이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떡을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어요. 술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다 먹을 게 뻔했지요. 왕굴장굴대가 술을 사가지고 오면서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왔습니다. 이놈아 더럽게 시리 왜 그러느냐 오다가 콧물이 술에 떨어져서 그걸 건져내려고 그럽니다요. 에이 이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술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보니 길가에 주막이 있었어요. 주인집 도령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왕굴장굴대를 주막집 밖에 세워놓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왕굴장굴대가 말곱비를 잡고 서있으니 나무짼을 덩그럭해진 나무장수가 헐레벌떡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쏘 이 말에 짐을 싣고 가시오. 하고 나무장수에게 말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곱비만 풀어주고 서있었지요. 주인집 도령이 밥을 다 먹고 나와보니 왕굴장굴대가 빈 곱비만 잡고 서있는 겁니다. 이놈아 말은 어떻게 하고 빈 곱비만 쥐고 서있느냐? 어? 아까는 말이 달려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지? 그러니까 주인집 도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왕굴장굴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왕굴장굴대 등에다가 편지를 쓰기를 이놈은 주인 먹을 것을 다 가로채고 말까지 팔아먹은 놈이니 돌아가는 대로 때려 죽이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왕굴장굴대가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에서 새님을 만났어요. 새님 제 등에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보십시오. 새님이 등에 쓴 글자를 줄줄 읽는데 들어보니 집에 돌아가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파 도련님 잡술 것을 제가 먹고 나무장수가 하도 힘들어 보이기에 말을 줬더니 그 죄로 죽게 됐습니다. 그만한 사람을 사람을 때려 때려 죽이라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군 내 이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지 스님이 등에 글을 다시 쓰기를 이 사람 덕분에 과거에 급제 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종문서를 불에 태우고 논마지기를 많이 떼어주라 이렇게 썼습니다. 왕굴장굴대가 집에 돌아와서 등에 쓴 글을 보이니 집안 사람들이 그대로 해주었지요. 그래서 잘 사는데 뒤늦게 주인집 도령이 과거에 떨어지고 돌아와 보니 그 꼴이란 말입니다. 괘씸하기 이를 데 없어서 이놈을 당장 죽이리라 하고 왕굴장굴대를 망태 속에 넣고 꽁꽁 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가 연못과 대추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왕굴장굴대가 대추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마침 유기장수가 유기짐을 지고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왕굴장굴대가 유기장수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좋을 쉬고 절던 다리 다 나았네. 하니 다리 져는 유기장수 귀가 번쩍 뜨였지요. 여보게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오랫동안 다리를 절었는데 누가 이러고 있으면 낫는다 해서 해봤더니 정말 멀쩡하게 나았지 뭐요. 아이고 그거 나도 좀 해봅시다. 유기장수가 유기짐을 벗어놓고 달려들어 망태에 든 왕굴장굴대를 꺼내놓고 제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유기짐을 지고 가면서 이 유기는 내가 대신 팔아줄 터이니 마음풍 놓고 매달려 있으시오. 하고는 주인집으로 썩 들어갔어요. 주인의 식구들은 연못에 던진 종이 다시 살아오는 걸 보고 기절 초풍을 했지요. 이놈아 연못에 빠져 죽은 놈이 웬일이냐. 웬일이나마나 도련님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요. 연못 속에 들어가 보니 이런 유기가 한도 끝도 없이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요.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우선 한 짓만 지고 나왔습지요. 주인의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너도 나도 유기죽겠노라고 우르르 달려가 연못 속으로 풍덩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왕굴장굴대는 유기장수 매달린 곳에 가서 유기짐을 돌려주고 아주 먼 데로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낙위 방귀 세 번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낙위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낙위 잔등에 턱 올라 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낙위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짐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개 짊어지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갔지요. 한 사람은 낙위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 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 헐떡 하며 갔습니다. 가다가 짐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낙위 탄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낙위 등에 짐 좀 얹어주시오. 그런데 낙위 탄 사람은 콧방귀를 피 끼면서 고개를 흔들었지요.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고 그러오?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요.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소. 그래도 낙위 탄 사람은 왼고개를 틀면서 손을 내져 씁니다. 아무려나 내 자리 빼앗기 는 마찬가지 아니요.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낙위 등에 올라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낙위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진 사람은 바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 서서 낙위 탄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낙위 탄 양반 왜 그러시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 볼 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거요? 그 낙위가 방귀를 세 번 끼면 당신은 크게 다칠 거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쓸데없는 잠겸 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낙위 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땡감 씹은 낯으로 툴툴 거렸습니다. 짐진 사람은 그러나 마나 제 갈 길로 후딱 갔지요. 이제 낙위 탄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낙위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 거리면서 갔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낙위가 반귀를 뿡 하고 한 번 뀌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낙위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아까 짐진 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에이 그 싱거운 사람 때문에 기분만 나쁘군. 뭐가 어째? 낙위가 반귀를 세 번 뀌면 내가 크게 다친다고?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낙위가 반귀를 두 번 더 끼면 참말로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났지요. 그래서 콧노래도 못 부르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낙위가 무거워서 용을 쓰느라 반귀를 또 낄까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한참을 가다 보니 낙위가 두 번째 반귀를 뿡 하고 뀌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낙위 탄 사람이 그만 기겁을 했습니다. 에이구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반귀 소리가 아닌가 아니 이놈의 낙위는 어쩌자고 반귀를 또 끼어 그러고 보니 정말로 겁이 덜컥 나네 이제 낙위가 한 번만 반귀를 더 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낙위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연이 낙위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낙위가 힘이 들어서 용을 쓰느라 또 반귀를 끼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낙위 옆에서 곧비를 잡고 가만가만 걸으면서도 작고 힐끗힐끗 낙위 눈치를 봤습니다. 속으로는 낙위야 제발 반귀를 뀌지 말아라 하고 빌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걸어갈수록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언제 낙위가 반귀를 또 뀌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낙위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하나 주어다가 낙위 밑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아예 반귀를 못 끼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낙위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돌멩이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 자꾸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낙위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낙위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들여다 보았어요. 돌멩이가 잘 막혀 있나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낙위가 그만 세 번째 반귀를 뿡 하고 뀌었습니다. 낙위 딴에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 놓아서 그동안 못 끼웠던 반귀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인데 그 바람에 이놈의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이고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이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짐진사란 말대로 된 것입니다. 나기방기 세 번에 크게 다친다고 한 말이 꼭 들어 맞은 것입니다. 도깨비에게 찾은 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한지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무찜을 뒤란에 부려놓고 보니까 도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빡 잊고 도끼를 산에 놓고 온 겁니다. 도끼를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벌써 날이 까무룩 저물어 있었습니다. 밤새두가 도끼를 집어가면 어쩌나 나무꾼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참 큰일이었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리면 뭘 해서 벌어먹고 사느냐 말입니다. 나무꾼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큰 맘 먹고 컴컴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랐습니다. 돌보리에 차이고 나무가지에 긁히면서 나무하던 자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방에 도끼비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도끼비들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끼비 소골에 들어왔구나. 나무꾼이 도로 내려갈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데 도끼비가 하나 불쑥 나서더니 넙죽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재 지금 올라옵니까? 그래 볼일이 있어서 왔다. 안 그래도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네가 왜 날 기다리냐? 이거 찾으러 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도끼비가 도끼를 내미는 겁니다. 내 도끼를 찾아주더니 고맙다. 나무꾼은 반가워서 도끼 자루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도끼비가 꼭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지요. 우리 터에 놓고 간 도끼를 그냥 넘겨줄 수야 있나요? 그럼 어째야 줄테냐?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끼면 두 말 한 코 내주지요. 그럼 내가 지면 어쩔테냐? 에헤 그러면 아재는 우리 밥이 돼야지요. 잡아먹는다니 좀 무섭기는 해도 도끼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고 했지요. 그러자 도끼비가 먼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재 동쪽 하늘 끝에서 서쪽 하늘 끝까지 해가 하루에 몇만 리나 돌게 이 한심한 도끼비야 몇만 리를 돌긴 무슨 몇만 리를 돈 후 새끼 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까지 한 뼘이면 될걸 나무 끈은 나무 끈은 이마 위에 손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구나 도깨비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도깨비가 썩 나서더니 그렇게 쉬운 수수께끼를 내면 어쩌냐며 토달거리면서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재 저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들판을 지나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닷물은 몇 쪽 빼기나 되지? 이 멍청한 도깨비야 바닷물이 무슨 몇 쪽 빼기나 되노? 바다만 한 쪽 빼기로 딱 한 쪽 빼기면 될걸. 아이코 진짜 그렇네. 도깨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꾼이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어요. 나무꾼은 몸을 옆으로 건들건들 흔들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도깨비야 내가 지금 곧 자빠질건데 왼쪽으로 자빠질까 오른쪽으로 자빠질까 그 말을 듣고 도깨비들은 눈알이 동그래져서 자기들끼리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왼쪽으로 자빠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자빠질 테고 오른쪽으로 자빠진다고 하면 왼쪽으로 자빠질 거 아니겠어요? 도깨비는 수수께끼를 못 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코 아재가 이기고 우리가 졌네. 도깨비들은 두말 않고 나무꾼에게 도끼를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잔뜩 풀이 죽어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한테서 찾은 도끼로 나무를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시아버지와 팥죽 옛날 어느 집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 앞에서 흉 잡힐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지에게 버릇없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을 한 소 쑤었어요. 며느리는 팥죽을 다 쑤어놓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지요. 그런데 그새 시아버지가 부엌에 가봤습니다. 가보니 팥죽이 솥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금방 쑤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게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마침 배도 몹시 고프던 참이라 그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점잖게 보이려면 상을 차려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몰래 한 그릇 퍼먹고 보자. 시아버지는 팥죽을 큰 사발에 하나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다가 며느리가 돌아오면 망신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며느리가 물을 기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팥죽을 상에 차려서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보이지 않으려면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을 차려 올린 다음에 팥죽을 먹어야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팥죽을 보니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몰래 한 그릇 먹어야겠다. 며느리는 팥죽을 한 사발 퍼가지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서 먹다가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뒷곁에서는 시아버지가 한창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이니까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있나요?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팥죽 사발을 손에 들고 후루룩 냠냠 마구 먹어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껏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곁에까지 와서 팥죽을 먹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며느리가 불쑥 나타날 게 뭔가요? 시아버지는 그만 즐거 보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긴 했는데 손에 든 팥죽 사발을 어떻게 하지요? 몰래 팥죽 먹은 것을 며느리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엉겁결에 팥죽 사발을 감춘다는 게 그만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팥죽 사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니 어떻게 됐겠어요? 팥죽이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런 꼴로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팥죽을 먹으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뒷곁은 식구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니까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니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는 거지요. 며느리는 그만 속이 뜨끔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팥죽 사발만 들지 않았어도 덜 무한할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안절보절 못하다가 언급결에 아버님 팥죽 잡수세요 하면서 손에 든 팥죽 사발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예야 나는 팥죽만 보아도 이렇게 팥죽 땀이 줄줄 흐른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팥죽 땀이지요. 며느리는 팥죽 그릇을 쑥 내밀고 섰고 시아버지는 팥죽 사발을 뒤집어 쓴 채 팥죽 땀을 줄줄 흘리고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아버지는 팥죽을 다시는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긴 이름 옛날에 어떤 부자가 꾀를 써서 내기를 했는데 이 부자하고 내기를 한 사람은 죄다 졌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는고 하니 이름 열 번 부르기와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기 내기 였습니다. 낯가리는 나달이 붙은 곡식을 쌓아둔 더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낯가리를 산 더미만 하게 쌓아놓으면 누구든지 돈 백량을 걸고 그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제 이름을 열 번 부르기 전에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낯가리를 다 얻고 그러지 못하면 돈 백량을 잃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기를 했지만 부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기를 시작하면 부자는 상대편 이름을 열 번 부르고 이름 불리는 사람은 부리나케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데 반바퀴도 반바퀴도 제 돌기 부자가 이름 열 번 다 불러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손이라는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시작하면 장손이는 집신이 닳도록 낯가리를 냅다 돌지만 그 사이에 부자는 장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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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름을 불러 제끼니 당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내기를 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데 사는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기를 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또 돈 백량을 벌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그럼 어서 돈 백량을 내놓고 이름을 대시요 하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러지요 돈은 여기 있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 이 사람이 한숨 돌리고 나서 제 이름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평안도 장돌뱅이 황해도 장돌뱅이 강원도 장돌뱅이 경기도 장돌뱅이 숭청도 장돌뱅이 전라도 장돌뱅이 경상도 장돌뱅이 하니까 부자가 그만 즐겁을 하고 무슨 이름이 그렇게 귀요 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내자우며 아니 아직도 안 끝났소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옳지 경상도 장돌뱅이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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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동안 불러도 끝이 안 났지요. 그 사이에 이름 긴 사람은 후딱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올 때까지 보좌는 아직도 이 사람 이름을 반도체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기에서 졌지요. 이름 긴 사람은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이 낯가리는 내 것이지만 이걸 안 가져갈 터이니 그 대신 지금까지 내기에서 져서 백량씩 잃은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주시오. 하고 제 갈길로 가버렸대요. 부자는 가는 사람을 뒤따라 가면서 가기 전에 당신 이름이나 한 번 더 말해보고 하니까 조선발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하면서 그 긴 이름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되는데 그 이름을 다 듣자고 보좌는 동구밭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저승까지 따라온 빚쟁이 옛날하고도 한 옛날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을 면해보려고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고재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처럼 그의 살림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눈만 뜨면 조석거리 걱정이었지요. 겨우겨우 먹는 양식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빚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빚은 벌어서 갚는 건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돈은 언제 갚겠다는 거야? 돈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몰려들어 들들 볶았습니다. 이젠 어쩔 도리가 없구나. 가난한 사람은 빚 독촉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겨우 마련해 약방으로 갔습니다. 비상 좀 주세요. 비상은 독약의 한 가지입니다. 비상을 달라고 하자 약방 주인은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힐끗 훔쳐보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비상을 달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제와 수면제를 조금 주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이젠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에 그간 먹고 싶었던 술을 사들고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살던 곳을 한번 내려다보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술에다 비상을 털어넣어 훌쩍훌쩍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호강은커녕 장가 한번 못 가고 죽게 되다니 억울하구나. 무슨 놈의 발자가 이리도 딱하단 말인가. 눈에서 눈물이 조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죽자. 토끼 같은 자식이 있나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나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자.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고 술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어요. 술 기운이 오르고 약 기운이 퍼져 온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가난한 사람은 술 기운에 또 약 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잠에서 깨웠습니다. 내가 분명 비상을 먹었는데 이렇게 깨어있다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저승에 왔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온통 깜깜한 게 띄엄띄엄 불빛만 보였어요? 가만히 있자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살던 세상의 밤과 같구나. 그렇다면 어디 저승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저승이 어떻게 내가 살던 곳과 똑같지? 가난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난 죽은 사람이니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는 신기해하며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안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었어요? 뭐라고 떠두나 어디 한번 들어보자. 가난한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자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나?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가난한 사람을 애워 쌌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저승에까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다니. 빚쟁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기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머리가 돈 게 아닌가 하고 주춤거리며 물러섰답니다. 물속에 떨어진 가마 옛날 옛날에 지월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나이는 적은데 황영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있었어요. 황영감은 재산도 넉넉하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자나깨나 안제나 서나 그저 자식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영감은 황영감은 뒤뜰에 재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를 구했습니다. 황영감은 스님에게 시주를 후하게 하고 자식 얻기 바라는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아하 이 좋은 가문에 자식이 없다니 안되었소이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귀가 번쩍 뜨여 스님을 붙들고 물었어요. 스님은 황영감에게 자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앞날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자신들에게 그까짓 화가 미친들 어쩌랴 생각하고는 부디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 제일 깊은 곳에 다리를 놓고 지성을 들이십시오. 스님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하인들을 시켜 돈을 들여 가장 깊은 냇물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자식 얻기를 빌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지 얼마 후 황영감 부인의 몸엔 정말로 태기가 있었고 열 달 뒤에 달덩이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집하인인 이서방내도 한날 한시에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어요. 그러나 신분제도가 아주 엄하던 때인지라 두 아이가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딸이 나이를 먹자 황영감은 사방팔방으로 좋은 혼철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 마을에서 좋은 사위감을 택하여 혼일날을 정하였습니다. 마침내 혼산날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시집가는 나를 앞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루던 황영감의 딸은 새벽력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서 황홀한 빛이 그녀에게로 쏟아져 내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내 딸이니라. 내 남편이 될 사람은 너와 한날 한시에 태어난 내 집 하인이니라. 그 하인은 하늘에 있을 때 내가 너희 남편이 되라고 보낸 동자이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땅 위에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 하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딸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를 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안 된다. 안 된다. 땅의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너와 너의 집이 큰일이 날 것이니 너와 하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겠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처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급히 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참으로 이상한 꿈 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별일이 아니라며 안심시키고는 홀레식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홀레식을 마치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던 신부의 가마가 신흥물 다리 위를 건널 때였습니다. 이 다리는 황영감이 자식을 얻기 위해 놓았던 바로 그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휘황참 밝던 하늘의 달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신혼 행렬을 그대로 휩쓸어가 버리기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일행이 모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다리 위에서 가마 군들은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쩔쩔 메었습니다. 그때 가마가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그곳의 이름을 눈설자에 달월자를 붙여 설월면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냇물은 가마가 빠진 물이라 하여 가마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재산을 혼자 모두 갖고 아우에게는 이제 다 컸으니 따로 나가 살라고 하며 재산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또 어린 동생들도 돌봐야 하니까 재산이 있어야 하지만 난 혼자 사니까 재산이 필요 없어 형이 잘 살아야 어머니도 편안하시지 마음 착한 아우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답하라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잘 보살피지 않고 몹시 구박을 했어요. 어머니 동생들에게 일 좀 시키십시오. 모두들 클 만큼 컸는데 제놈들 밥값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역성을 드니까 애들이 엉망이잖아요. 형은 어머니를 들들 복가댔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작은 아들래로 가서 살기로 했어요. 아우는 나무를 더욱 열심히 해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집집 집집마다 떡 빵 를 짓는 소리가 요란하고 빈대떡을 붙이는 기름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우 내는 양식이 떨어져 밥도 굶을 판이었지요. 섣달 금음날이라고 다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 하지만 아우 는 뒷산에 올라가 쌓인 눈을 해치며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한겨울 인데도 땀이 흘러 아우는 나무를 한짐해 놓고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저 나무를 팔아야 어머니께 진지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우는 지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저 나무를 팔아야 어머니께 진지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고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아우는 누가 장난을 하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잘못 들었나? 아우는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바위에 앉으며 말 했습니다. 그러자 그거 참 이상하다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잘못 들었나? 하고 또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는 나뭇잎이 쌓인 곳에 바라보았어요. 저 속에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참 이상하다. 아우는 낙엽더미를 보며 말 했습니다. 그러자 또 참 이상하다 하고 누군가가 자기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낙엽더미 속에서 났습니다. 아우는 낙엽더미를 헤쳤습니다. 그러자 남생이가 나왔어요. 아니 네가 흉내를 냈니? 하고 묻자 아니 네가 흉내를 냈니? 하며 남생이가 되받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였구나. 좋아 나하고 같이 가자. 바로 너였구나. 좋아 나하고 같이 가자. 남생이는 또 흉내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우는 남생이를 나무찜 위에 얹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정말로 말하는 남생이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남생이에 대한 이야기는 먼데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동생네 집으로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돈을 줄 테니 내 말도 흉내내어 보아라.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남생이에게 흉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식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아우는 그게 언제 일이었냐는 듯 어머니를 모시고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형이 샘이 나서 아우를 찾아왔어요. 남생이를 좀 빌려다오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욕심쟁이 형은 아우가 빌려준다는 얘기도 하기 전에 남생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형은 사람이 많은 장터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남생이를 가지고 장터로 나가 소리 쳤지요. 말하는 남생이가 왔습니다. 돈을 내면 말을 따라합니다. 남생이가 말을 따라한다고요? 어떤 젊은이가 호기심을 갖고 돈을 냈습니다. 자 내 말을 따라해보거라. 젊은이가 남생이에게 말을 했지만 남생이는 눈만 건뻑일 뿐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말을 따라해봐. 그러나 남생이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자 젊은이는 형에게 따졌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으니 라고 뭐 남생이가 말을 한다고 어서 내 돈이나 내놔. 젊은이가 형을 윽박지르며 돈을 도로 찾아가자 호기심으로 몰려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욕만 실컷 얻어먹은 형은 창피하고 분해서 이놈의 남생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하고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아우에게 가서 화풀이를 했지요. 이놈아 말하는 남생이를 빌려달랬더니 말 못하는 남생이를 빌려줘 망신만 당하게 해. 이젠 나보다 네가 돈이 많으니 동생들도 네가 맡아. 형은 아우에게 실컷 욕을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우는 얼른 남생이를 찾아다가 뒷곁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러자 남생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싹이 나더니 쑥쑥 자라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이 지고 커다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열매는 저절로 터지더니 금은 보석이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난 형은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제 집에 심었지요. 그러자 그 나뭇가지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얼씨고 절씨고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형은 좋아서 엉덩이 춤을 추었어요. 마침내 열매가 익어 터졌습니다. 열매 속에서 갑자기 물이 폭포처럼 세차게 쏟아져 나왔어요. 또 다른 열매에서는 돌멩이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 넓어럭이람 형은 겁이 났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열매에서도 금과 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열매마다 돌멩이와 폭포와 같은 물이 쏟아져 집은 눈 감작할 사이에 돌바다 물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형은 그제야 잘못을 뉘우치고 아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배꼽 빠지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읽으면서 웃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미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 지혜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재미가 더해지면 더 쉽게 기억되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지혜를 주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